안녕하세요 웹툰 잼잼 이에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자기 전에 수다 떨듯이 그렇게 영상을 녹음해 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 시리즈에서 재혼왕후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글쎄 청경의 오디션이라는 작품 혹시 아세요? 이게 메인화면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80년대에 태어나서 만화 좀 본 사람이면 다 알죠? 근데 아마 10대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용돈 모아가지고 만화빵 가서 빌려보곤 했었는데 그때 한 권에 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가 되니까 화끈하게 66화 전체를 결제해서 봤는데 유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10대 때 봤던 거니까 근데 지금 30대가 돼서 봐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서 재밌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 오디션이라는 만화 자체가 이 양준일님처럼 시대를 뛰어넘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1997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인데 20년이 넘은 지금 봐도 패션이나 이런 게 전혀 촌스럽지 않더라고요 요즘 10대들은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드라마로 제작된 그 웹툰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제 동년배들은 아마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이런 걸 유명한 언플러그드 보이나 오디션으로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오디션은 간단하게 슈퍼스타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오디션이 국내 최고의 음반업계인 송송기업의 송송회장이 죽으면서 딸인 송명자에게 유언을 남겨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스쳐 지나가듯 만난 4명의 음악 천재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고 그리고 송송기업이 주최하는 토너먼트 오디션에 참가시켜서 1위를 시켜라 1위를 하지 못한다면 유산은 물려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송명자는 재산을 한 푼도 갖지 못한 채 일단 고등학교 친구인 사립탐정을 하고 있는 박부옥의 집에 얹혀 살면서 4명의 소년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요 이제 이름도 모르는 이 천재 소년들을 아버지의 일기 내용 하나만으로 찾는 건 또 쉬웠는데 이들이 다 음악이랑 동떨어져서 천재성을 발휘할 기회 없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오합지졸 그 자체였죠 근데 송명자는 이들의 천재성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 그들을 재활용 밴드라고 이름을 짓고 오디션을 준비해요 그리고 토너먼트를 하나씩 깨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그렸거든요 이게 아마 음악계의 먼치킹이라고 해야 할까? 토너먼트 오디션이다 보니까 대결 상대에 맞춘 무대 준비 과정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굉장히 매력있는데 주인공인 4명, 재활용 밴드 4명도 다 너무 멋있지만 저는 그중에 제가 그때 H.O.T의 장우혁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에 약간 나쁜 남자 느낌이 강했던 국철의 매력에 완전 빠졌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마 저의 첫 투리 남자친구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2명인데 이제 송송기업의 딸인 송명자랑 그 다음에 그 친구 박부옥 이 둘이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들의 패션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해요 쏠쏠하다는 표현 요즘 사람들은 안 쓰나요? 그냥 자기 전에 뭔가 거창한 영상을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제가 봤던, 너무 재미있게 봤던 그때 그 시절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유명했던 그 만화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만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만화 있으면 또 만들어 볼게요 네, 안녕